침묵을 닫았을 때 다 무너지는 갓 브랜드 멈추지 못해 난 너에게로 가 You don't want that I want Don't want to be free Don't want to be free 방탈출이란... 난 잠에서부터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방탈출? 입구부터 뭔가 되게 제대로다 방탈출 해본 적 있는 사람? 나 한 번 나 한 3번? 나 무산 친구들이랑 해봤는데 탈출을 못했어 그때 오늘은 너네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처음 방탈출이 꽤 어려워 어렵지 손소독 하세요 손소독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많다 여기서 우리가 편을 고를 수 있는 거지 맞네 여기 맞네 여기 편이 많네 뭐가 제일 끌리는데? 나 4급 사고 차린다 와 이런 것도 재미있겠다 아마존에 아 이거 이런 것도 재미있다 아마존에 이런 거 난 이거 화성 탐사선의 의미 우와 아 왜? 그 UF 옷 보게? 어 나랑 닮았다고? 왜 이 형이랑 닮았는데? 진짜 닮았어 유료 횡단 야간 열차 진짜 저분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물어보자 어떤 게 인기 많은지 인기 많은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럽 승전 야간 인기가 진짜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바로요? 이렇게 빨리 네 주의사항 같은 거로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주의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운행하는 열차이 탑승하시게 될 거라서 점프하고 뛰게 되면 열차 중단되면서 위험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와 열차를 탄다고요? 네 어디까지 가나요? 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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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컨셉 확실하구나 컬러가 이렇게까지 해져 있다고? KTX보다 좋구나 위장용 가방을 가지고 위장용 가방을 가지고 첫 번째 승객으로 위장해서 열차을 탑승하시게 될 건데요 아 우리 누가 봐도 너무 탐정처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맞아 위장해야 되는데? 어 네 네 혹시 뭐 눈 감고 있잖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진짜요? 갔다 올게요 진짜요? 네 눈 감으세요 왜 여기 여기 턱이 진짜 높아 왜 어둠 깝지가 생각나지? 턱 조심해라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야 뭐야 오 밝아 오 뭔가 움직이는 거 같기도 하다 우와 위장이 네 열 차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면 눈두불리 해주시면 되세요 네 네 열 차 시작하는 소리 들리는 거야? 오 뭐야 아직이야 아직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움직이네 뭐야 우와 움직이는 거야 지금? 아 눈 떠? 자 일단은 오 뭐야 오 진짜 움직이네 우리 그 단서를 봐야 돼 오 야 이거 대박이다 퀄리티가 진짜 야 이거 대박이다 퀄리티가 진짜 야 수첩도 있다 대박 야 일단 하나씩 나눠갖고 수첩 오케이 여기 뭐가 있어 봐봐 아니 이거 먼저 봐야 될 거 같아 그랬구나 사건들에 그럼 읽어주라 첫 번째 우린 뭘 잡아? 뉴이스트 탐정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수사과 러브스토리 국장입니다 인터폴에서는 지난 수년간 연쇄살인을 저질렀던 X와 관련된 미제사건들을 조사하는 중 이번 유럽 횡닭 열차에 X가 타고 있다는 정보를 입사했습니다 이 X를 체포할 수 있도록 뉴이스트 탐정단 여러분들이 X의 정체를 수색해 주셨으면 하여 이렇게 의뢰를 보냅니다 더 빨리 보자 어디까지 읽었어? 아직 수색영장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서 객실 칸에 들어갈 수 없기에 현재 타고 있는 식당 칸에서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해주세요 여기서는 조사를 하는 건가 봐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객실 칸 문 옆에 빨간 전등이 들어와 있는 것은 문이 잠겨 있음을 의미하므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억지로 문을 열고 객실 칸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단서가 역시 개화 뭐 찾았네 벌써 그레일, 그레일 길이 여기 있네 이런 거 근데 잠깐만 아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뭔데? 여기에서 단서를 수집을 해서 나가는 거지 다섯째, 둘째, 넷째, 셋째 첫째 플러스? 용의자 벽에 걸려있는 사진? 그거는 뭐예요? 카드? 그 용의자 한 명 있네 아 용의자 블랙? 어 이것도 있는데? 근데 그림을 못 보여가지고 블랙 블랙의 짐인가 봐 그게 형 용의자가 블랙인데 이거 블랙 거 블랙의 짐인 거 같아 잠깐만 여기 뭐가 숨겨져 있어 이거 티켓이야 음 그런 것들을 챙겨가야 되네 아 챙겨가야 되나? 그치 그치 V.I.P 클래스고 원웨이 원 원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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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어 여기도 있다 어? 이거 트레이 뭐지? 어? 티켓이 또 있어? 여기도 있네 이것도 다 챙겨야 되는 거 같은데 이것도? 어 맞아 봐봐 아 오케이 잠깐만 요거랑 요거랑 합쳐서 5톤이래 X가 있구나 아 오케이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우리가 찾은 용의자가 지금 세 명이거든 핑크 그린 블랙 이 세 명 중에 X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못 찾은 용의자가 있어서 그 용의자가 있거나인데 어?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붙여있는거지? 어? 붙여있는거지? 그걸 열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여는 거야 내 전문가야 아 맞네 야 이거 트레이 이거 동호야 이거 여는 거다 비밀번호 비밀번호? 어 이거 해주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돌리다보면 열리는데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이걸 내가 풀고 있어 지금 아 그래? 전 이거 내가 옛날에 배운 거 같은데 나 옛날에 사물함 이렇게 하면 열렸는데 이게 8톤이잖아 어 그러니까 얘의 무게는 13톤이잖아 그럼 얘를 열어야지 얘가 6톤? 응 6 2 3 6 2 3 7 됐다 열었다 우와 어떻게 어떻게 열었어? 티켓이 지금 3개야 근데 다 출발력이 달라 베를린 투월프타운? 모르겠어요 어디 처음 들어보는데 여긴 어디야? 근데 얘도 열어야 되네 왠지 걔를 이걸로 여는 거 아닐까? 이걸로? 아 비밀번호 4자리 0707 0707 0707 0707 맞을 거 같아 그래? 아니네 어? 다른 거 아니 1321 아닌가? 1321 해보진 못 뭐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게 애매하다 아니야 일단 다 열고 응? 야 지금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여기 여기 있던 거 뭔가 단서를 찾고 내려온 거 아니야? 안 내려도 되나? 몰라 야 이거 그냥 뜯어도 되나? 안 되지 않아 그건 안 되겠지? 얘들아 일단은 일단 나가? 일단은 이건 튕겨볼까? 혹시 우리가 일단 나가자 나 이거 짐은 다 튕겨볼까? 이거 또 우리가 아직 이걸 이용 못했어 이 창이 열릴 텐데 여기가 뭐가 적혀져 있다는데? 아 근데 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 형 그거 한 번 찍고 와 내가 잡고 있을게 와 아 야 이거 시원하다 아 저 풀어야 되는데 어? 갖고 와 되지 않나? 우리 티켓 다 챙겼어? 지민 가져갈게요 티켓 다 챙겼어? 야 여기 뭐가 또 있다 티켓 티켓 아 이것도 내 자리인데 미안 야 이것도 내 자리야 아 토마토 아니야 아니야 티켓 줘봐 아 저기 이름이구나 여기일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뭐야 여기가 그 타원 맞거든 어 맞네 어 여기서 내려도 되는 거 맞아? 이미 끝났지? 아 잠깐만 저거 한 번 야 지금 여기가 이거 여기 여기 기다려봐 나 이거 야 출발하기 전에 내려야 되나 보다 아 그래? 아직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봐 어 그래? 아니야 이거 롤이 이상한 거지 우리 나 몰라 잠깐만 티 티로 시작하고 5로 끝났다고? 이게 0707인가 생각 다 힌트에 있는 있는 번호로 했겠지 그럼 당연하지 이거 분명히 열 수 있을 텐데 이 안에 뭐 질문도 있어 뒷으로 내가 보이거든 아 진짜 또 야 뿌시면 어떡해 민기야 그냥 힘으로 하지 마 힘으로 하지 마 그래 또 만났군요 와 나 옛날에 자물쇠 이렇게 해서 열었는데 안 되네 어? 또 뭐 있다 돈이야? 용의자 어? 거기에 뭐 번호 같은 거 없어? 하고? 어 번호 같은 거 없어? 어? 여기 또 뭐 있다 어? 마이 패서드 이즈 1031 물 캐슈랑 이거 있어 1031 1031 이것도 있어 어? 이거야 아닌데? 1031 했네? 안 되나 보다 어쩔 수 없지 뭐 이것도 있었어 여기 자물쇠가 있고 어? 야 이건 그냥 물인데? 어? 아니 여기 간식이 있는데? 아 먹으라고? 간식 먹으라고 준 건가 진짜? 1031 아니지? 아니야 혹시 1031 해봐 봐 1031 1031? 어 1031 1031 어렵다 아 안 되는데 이거 1031 맞지?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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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야 저기 뭐 문장 사러 오지 않았냐? 어? 이거 여기 안에 뭐 있어 여기 있다 아 설마 첫째 11 뭐라고? 1111 9, 5, 6, 6, 6, 6 무티슈에는 뭐 무티슈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죠? 아 공수점이 있는 것 같은데 팔을 쥐고 팔을 쥐고 있는 건가? 라면 당구 1호 2호 1호 2호 1호 2호 3자리 2호 2호 그래? 이거 공기일 아니었어? 어? 편함을 여는데 핀싸 아니하자고? TFT 뭐 형 이거 아이파벳 제조합분 해봐 좀 해볼까? 그래 이 역 이름인데 이거를 재조합해보래 대니버는 없긴 얘기해서 근데 지역 이름이겠지?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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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7, 7, 8, 9, 9, 10 TFT TFT를 찾자 14 이게 나오나? 10, 4, 2 10, 4, 2 10, 4, 2 10, 4, 2 아 그러면 저기 오피 나면 1건가 보다 10, 4, 2 어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재조합하라고? 1042 얘들아 열었어 어 열었대 열었대 가자 가자 떠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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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이거? 빨간색 미니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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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탑승해야 된대 탑승해야 된대 탑승해야 된대 그래? 왜? 떠난대 떠난대 야 잠깐 내 짐 다 챙겨놨자 우리? 내가 지금 다 챙긴다 야 이게 있었어 야 빨리 와 빨리 빨리 간식? 어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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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개를 넣은 거 아닐까? 이걸로? 아... 이것도 뭐지? 근데? 개십! 야, 민현아, 이거 거기 아니야? 여기다가 지도에다 대는 거? 아, 블루도 있구나? 런던에 유럽의 스페이란 데가 있어? 봐봐 이게 런던, 뉴욕, 파리 하나씩 있거든 어, 그래서 하나씩 그게 있나봐 됐다, 됐다! 왜? 파리 써나봐 파리는 8? 여기는 5랑 2 런던에 9, 9 파리 8, 런던 9, 뉴욕 5랑 2 오케이, 이게 뭔데? 근데 그래서? 이게 뭔데? 8, 9, 5 저거, 저거? 이게 다 해보자 아니, 아니, 색깔이 있어 아, 색깔이 있네 빨간색이 런던이었는데? 9, 오케이 초록색이 5 노란색이 2 파란색이 파리 파리가 8 열린다, 이건 100% 열려 야, 이거 고장났다 고장났네 맞아야 되는데 이거 고장났어, 고장났어 이거 바꿔야지 빨리 아니야, 열었어, 열었어 오케이, 오케이 열렸어 열어봐 어, 또 티켓이야 티켓 또 있다 누구지? 한 명도 있다 너 누구니? 용의자 왜 이렇게 많아? 와, 이거구나 얘를 아까 우편함에 넣었어야 됐네 이걸 우편함에 넣는 거네 정보가 필요한 용의자 한 명의 카드를 역을 떠나기 전에 우편함에 넣으면 해당 용의자의 정보를 다음 역에 보내놓을 예정이랍니다 아, 우리가 이번 역에 우편함에 넣으면 다음 역에 그게 와있나봐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 넣고 휴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 놓친 거지, 그냥 하나를 못 한 거지 그렇네 민기야, 그 뭐야? 이거 하나 못 열었어, 우리야, 지금 이것도 못 열었어, 2개 아, 얘도 못 열었어? 얘가 4개야, 얘도? 4개 얘들아, 이건 쓴 적 있어? 마이패스워드 1031 이거 못 썼어, 지금 왜냐면 이게 뭐 하나는 있을 텐데 그니까 어, 이거는 그냥 아무리 없이 줄 일이 없잖아 그치 1031? 이 그림, 이 그림 뭐야? 봐봐, 이게 맞지? 021 맞네 뭐의 패스워드가 021이야? 3자리짜리 빨간불이 들어있을 때 절대로 눈을 열었어 아니야, 이거 열었다 와, 어떡해 키 용의자가 또 있네 이 키 이 키 그 키? 그거 그거 아니야? 목욕탕 그니까, 목욕탕 이게 열쇠 뭐냐,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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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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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왜 이렇게 많아? 매장에 티켓으로 역사 우편함을 열어보라는데? 이걸로 더 열어보래. 공짜, 공짜? 해보자, 공짜, 공짜. 와, 아따라. 진짜 안 되네. 나 옛날에 사물함 이렇게 하면 열렸는데. 나 옛날에 자물쇠 이렇게 해서 열었는데. 왜 안 되지, 이게? 공짜, 공짜, 공짜. 공짜, 공짜. 후기. 후기. 이건 뭐야? 아니면 1321. 여보세요? 민기야 통화해 보라고? 1321, 1921. 통화해 보라고? 00 누르면 된대. 00? 어. 여기 그게 있어, 민기야. 여기 기약번호가 있어 그럼 1921 00을 누르고 나서 번호를 누르면 돼 1921 여보세요 민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해 주셔 요즘 코로나 조심하시고 이건 좀 아이잖아요 그 어머니 그 민기가 여기 비번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민현아 티켓을 올바른 순서로 박쳐놨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어? 열렸는데 이거? 뭘로? 아까 빼지 않았나 퍼플? 여기 있는데? 뭐? 왜 퍼플 두 명이지? 같은 거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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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퍼플 두 명이야 뭐? 퍼플이 두 명이야 어 퍼플? 어 그 열었거든 어 뭐라고 오케이 비밀번호 뭐였어? 몰라 거의 열리던데 보지마 나 비밀 안 봤어 이렇게 당기니까 민기가 했네 고짓말 진짜 진짜로 너 아까 만지사가 연거되는 게야 설마가 4166이었네 4166이 뭔데? 따로 모르지 4166이네 어떻게 알았지? 몰라 아 이거 말하는 거였구나 뭐 해? 알았어? 응 그래서 용의자 카드 넣어래 야 퍼플을 더 알아볼래? 퍼플을 우리가 두 번이나 만났어 어 음성사소함 전화번호는 총 9자리입니다 음성사소함 전화번호는 총 9자리입니다 시킹이 형 어디 39 30 몰라 출발한데 열차 출발한다네 야 너네 먼저 가 그래 조현아 미안하다 어 그래 조현아 미안하다 어 얘들아 화이팅 해 아 왜 그래 어 어 나 이러고 진짜 끝이야? 아 퍼플이야 와 용의자 퍼플 퍼플 용의자는 퍼플이었습니다 퍼플입니다 야 근데 얘도 열어야 됐네 그래서 걔를 이걸로 열어야 될까 이걸로 아 비밀번호 살짝 캐리가 예쁘네 공